네 안녕하십니까 머니차트 김선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 시장 별로 안좋아요 제가 지난주부터 해서 시장을 조금은 제가 약간 좀 불안불안한데 이 시장이 약간 좀 이상하다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조정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지난주에 사실 종목 추천에 대한 고민을 계속적으로 하다가 참고 참다가 그래도 일주일에 하나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금요일날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이 오늘 꽤나 많이 오릅니다 그래도 서진시 시스템인데 좀 잘 가고 있어서 이따가 AS는 좀 도와드릴 건데요 우선 전반적으로 좀 크게 시장이 약간 좀 불안불안하기는 해요 이 흐름이 좀 멈춰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우선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가장 중요하신 게 이 외인들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외인들의 흐름 자체가 조금은 좀 불안불안한 게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외인들이 1800억 이상의 매도가 나오거든요 코스피에서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나오는 게 최근 들어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외인들의 물량 자체가 차익 실험 물량이 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기간은 그래도 중간중간 매수가 좀 잘 들어오면서 뭐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매수 우위가 조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기간들의 흐름도요 오늘까지 하면 6거래 연속 매도가 지금 나올랑 말랑 하는 약간 그런 상태예요 코스피에서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추이를 보면요 코스닥은 코스피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외인들의 매수가 꾸준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4거래 연속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기간들도 매도세가 다시 증가하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거여야 되는데 시장이 지금 분위기를 보면 조금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 제가 계속 강조드렸었던 이게 역배열에서 정배율로 가는데 잘 보셔야 돼요 정배율로 가기 위한 조건 중에 첫 번째 가고 있는 중에 전고점을 넘어가줘야 돼요 전고점을 코스피 차트인데요 이 전고점을 아직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꺾였어요 꺾여버렸죠 이렇게 될 경우에 기술적인 분석을 하자면 그 전고점 가기 전에 고점이 있어요 어디냐면요 이렇게 볼게요 이 자리에요 이 자리가 또 1차적인 지지구간이 좀 돼요 그런데 중간 정도 라인을 잡고서 보통 지지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리하고 여기 자리 최근에 고점 자리에 중단 라인은 또 얼마냐면요 2400포인트에요 1차 완전 저 바닥 지지선의 중간 정도 라인 여기가 사실 1차적인 2400포인트가 테스트 구간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2400포인트를 이탈하게 될 경우에 2300까지도 열려있는 그림이 좀 보여요 그래서 약간 조금은 저도 이제 지난주부터 고민을 계속 했던 상황이에요 사실 뉴욕 증시도 보면 다우지스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코스피랑 비슷한 수준 정도 올랐다가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시장이 정배열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해진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12월 초 FOMC까지 사실 그렇게 크다는 악재는 없는데 분위기가 지난주부터 이상하게 잡혔던 게 뭐냐면 되게 시장이 빠르다는 걸 느끼는 게요 그간은요 지표 자체가 안 좋게 나오면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호재로 작용을 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금리를 가파르게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버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지표 상황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걸로 시장이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 자체가 이렇게 커져버린 거예요 금리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금리가 높기 때문에 경기 불안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긴 한데 그게 더, 이게 호재였다가 악재로 서서히 바뀌는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난주부터 해서 오늘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빠르죠? 이제 막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시장이 또 경기 침체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악재로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에 걸면 자기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경기학자들도 지표에 대한 분석과 차트에 대한 분석을 할 때 맞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현실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저도 몇 달 전부터 강조 들었던 게 뭐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본격적인 시장의 반등 흐름을 예측하려면 내년 2월쯤, 내년 3월, 4월? 올해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 시즌 자체가 내년 3월, 4월이잖아요 이 시점, 내년 한 2분기 정도부터 해서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그 전에 먼저 선반영에서 주가가 좀 반등을 하는 것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은 게 이때 10월, 11월 중순까지의 시장이었는데 이게 다시 좀 꺾이는 걸 보니까 조금은 약간은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종목을 쭉 들이다가 지난주에는 살짝 저도 한 발 뺀 상태에서 들였던 거고 그래서 대응을 하다가도 그래도 참다 참다가 들여야 됐다 판단했던 게 5G 네트워크 쪽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 오늘 그 관련주들은 일단 싹 다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뭐 좀 이따 봐드릴 건데 이런 시장이니까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셀트리온부터 AS를 후다닥 좀 볼게요 셀트리온도 빠져요 근데 이제 빠지는 상황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꽤나 조금 괜찮다 매수하기에 좋아지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 방송에서 말씀드린 포인트 18만 원 정도 깨지면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라고 좀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꼭 말씀드렸던 이 추세의 하단 자리들이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단 자리에서의 라인이 깨고 올라오는 그림들이 반복적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지속된다면은 다시 한번 모아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뭐냐면 종목은 계속 드리기 때문에 항상 그리고 종목들의 거의 대부분 다 90% 이상의 종목들이 방송하고 난 이후에 항상 5에서 10% 이상은 항상 올라요 안 그런 종목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얘도 그러면 정리하실 분들은 수익 실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조건에서 갑자기 쫙 밀릴 때 3% 이상 확 밀려버리면 적더라도 수익은 챙기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 그림이 우선 셀트리온에 나왔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다시 깼어요 보유하고 계신다면 지금 무슨 구간이에요? 네, 좀 기다리셔야 돼요 다시 매수 대응을 하시면서 가져가셔야 되는 구간이 현재 구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파는 자리는 아니고요 매수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삼성물산 이슈는 좋은데 주가가 이제 잘 가다가 수익은 잘 나고 있어요 전고점을 넘어갔어요 넘어가는 그림이 나왔어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었던 그 그림이 결국 완성이 좀 됐죠? 완성은 됐는데 이제 더 가주면 좋겠는데 가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고점 자체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그림들이 형성이 돼요 이번도 마찬가지로 나와줬어요 굉장히 좋은 그림이에요 그럼 넘어가는 순간 한 번 더 가주면 좋겠는데 하필 그 타이밍이 빈살만이 방문했던 날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뉴스에 파라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원체에 강하다 보니까 쫙 밀리고 나서 정신을 좀 차리고 있는 와중인데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좀 그리고는 있어요 고점 기준으로 수익률이 10% 정도고요 아마 현재가 기준으로 수익률은 5% 정도 아마 좀 넘어가시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듭니다 6% 정도 그래서 우선은 홀딩하시고 가는 게 좀 맞다고 판단을 하고요 다시 한 번 이 전고점 넘어가는 그림들을 한 번 기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화전자 네 좀 밀리지만은 살짝의 조정 흐름이에요 차트는 굉장히 예쁘게 형성이 좀 되고 있고요 만약에 오늘장 한 3% 이상 빠진다 그렇다면은 차익실현 하시는 게 1차적으로는 좋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좀 더 흔들림 없이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아요 여기 바로 전전일 이때 이때 시가 잠깐 볼게요 이때 시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때 시가가 23,250원이니까 혹여나 23,200원 정도 왔다 갔다 이 라인 깨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한 번 고민을 해보겠지만 이 라인이요 지금은 아직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가 기준으로요 근데 쉽게 깰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우선은 역시나 홀딩하시고 내년까지 보는 종목이에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이거 LNF가 이번치 계속 빠져요 라인은 이탈했어요 제가 이제 짧게 봤었던 라인을 강조드리는 이 라인 보자면 이탈이 나왔어요 그러면 추세상으로 보건대 얘는 이 자리에서는 매수 자리가 대응이 돼요 대응이 되고 혹여나 방송 보시고 대응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 날이나 지난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아마 수익 실현을 하셨을 거예요 또 그런 또 의도도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 들고 계신다 아니면 매수를 해보실 분들이라면은 라인 자체를 여기 잡으셔야 돼요 여기 라인 가격 잡아드릴게요 새로운 가격이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여기 자리인데 가격적으로 얼마냐면은 21만 원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지켜낸 자리고 지켜낸 자리로서 심리적인 저항 구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적인 접근을 하신다면은 지금부터 추가 하락이 나오면 정말 싼 자리가 되는 거고 현실적으로는 지금부터 오늘부터는 분할 매수 대응을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이제 말씀드리는 건 짧게 보시면 안 돼요 실적은 원체 좋잖아요 지금 이 차전지 쪽에 양극재부터 해가지고 양극재부터 바람이 살짝 불었다가 갑자기 바람이 확 꺼져버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바람은 계속 주기적으로 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이어가면은 그 다음 어디 갈까요? 차트 잘 보시면 확대해 보여드릴게요 잘 보시면 반등반등을 하다가 재밌는 그림이 있어요 고점, 고점, 고점이 높아져요 계속적으로 다시 한 번요 계속 높아져요 고점, 고점, 고점 깨고 내려가면은 여기서 라인이 잡혀서 다시 반등을 할 경우에는 빠르게 올려치면서 다시 전고점을 넘어가는 그림들이 자주 보입니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LNF는 짧게 보는 건 아니니까 우선 조금 가져가 보시도록 하고 아직도 수익은 잘 나고 있거든요 방송 최초가 기준으로 해서는 그래서 우선은 수익 실현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좀 더 길게 보실 분들이라면은 매수 자리가 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메이드 볼게요 이것도 아직은 뭐 네, 딱히 뭐 손해라고 얘기하기도 좀 뭐하고요 제가 이제 큰 그림 보고 말씀드리는데 이거 12월 한 초중순 정도까지 한번 보자 제가 보는 노린 포인트는 미래엔 글로벌 이슈 맞아가지고 딱 터지면서 주가가 한 번 크게 빵 뛰는 거 나오면은 정리를 하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거래량 터져줬고요 네, 바닥 다지면서 찬찬히 돌려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유믹스 코인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상패 그런 거 안 되고요 반등 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 운이 없었던 게 가상화폐 시장의 FTX가 걸림돌이 돼버렸어요 그것만 사실 아니었으면 조금 더 반등이 좋을 뻔했는데 조금 약간 딜레이가 걸린 거죠 그렇다고 종목이 또 마이너스가 난 상황도 아니에요 그냥 매수가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유하시고 반등이 세게 나올 겁니다 분명히 세게 나옵니다 12월 초중순 안으로 큰 반등 한번 노려보고 그때 정리하시고 추천드립니다 자, 이 거래량 터진 상황에서 계속 이 상태로 있을까요? 절대 안 그럽니다 이런 거래량은요 한 번에 급등을 동반합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그 급등하는 상황에 맞춰서 대응할 거고 요날 장대 양봉 나왔고 거래량도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여기서 그 이후에 거래량 죽어가면서 밑으로 꺾이나요? 아니죠? 횡부하고 있죠 옆으로 그렇죠? 이게 사실 가져야 되는 건데 몇몇 관리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FTX 때문에 그래요 FTX 참 답답하네요 가상화폐를 다 끌어내렸잖아요 근데 안정될 거예요 그러면서 튀어갑니다 우선은 홀딩하시고 지켜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볼게요 자, 서진 시스템 금요일 날 제가 추천을 좀 드렸어요 서진 시스템이 오늘 2.8% 올라가고 있고요 KEMW 볼까요? KEMW 보자면 오늘 6.3% 급등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OE 솔루션 볼게요 2.5% 상승 중에 있고요 대표적인 5G 네트워크 관련주들이라 보시면 되는데 사실 KEMW나 OE 솔루션 특히 대장으로서는 이전부터 핫했던 종목은 KEMW잖아요 근데 추천을 안 드렸던 이유는 실적이 적자였기 때문이에요 서진 같은 경우는 실적이 흑자거든요 튼튼하단 말이에요 ESDS 관련된 이슈부터 해가지고 바닥을 잘 다지고 가는 중이라 아직은 이제 큰 수익은 아니에요 그냥 거의 매수가라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분기 사상 최고 매출 포인트와 맞추면서 4분기에도 이어지거든요 여기에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 네트워크 관련된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의 이슈가 있었지만은 다시 한 번 한 번 더 조만간의 이슈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의 민주당의 중간선거의 승리로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 드라이브는 아마 쭉 이어질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수주와 매출액트 포인트는 나올 거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선지 시스템은 오늘 시장 굉장히 안 좋은데도 현재 3% 이상의 상승을 준다는 거 굉장히 잘 추천드린 것 같고요 추가적인 흐름을 한 번 기약해보고 여기 돌파하는 건 복귀가 18,000원 자리 그래서 한 번 홀딩하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시장이 안 좋은 관계로 시장 보면서 종목 등 해드려야 되니까 차분하게 좀 기다려주시면은 또 또다시 좋은 종목 대기 중이니까요 잘 기다려주시면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달혜 의원님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